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HLB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분들께 금요일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주가 흐름 추이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코스피는 1.07% 상승 코스닥은 0.1% 상승 이 와중에 코스피는 양매도 9500억 코스닥은 외국인 574억 배수 기관들은 매도 포지션이 나와줬습니다 선물시장 좋았고요 달러 선물외도 나와주면서 외환시장도 좋았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14.87%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프로그램 매수 70만주 정도 들어와줬고 기관들 양기금 투신할 거 없이 매수 유입 들어와줬습니다 뭔가 새롭게 나와준 이슈거리는 없고요 HLB 생활건강에서 중동지역의 오프라인 뷰티시장 본격 진출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템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의미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99.9% 아니죠 93.7% 확률로 역사적 신고가를 보여줬었던 85,132원은 돌파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눌림목 구간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건전한 조정이다 제가 이거 매직거래를 놔주고 난 뒤에 고가 돌파 거래 죽이면서 나와주고 음봉 나중에 하도 의미 없다고 아마 영상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을 건데 금액 상승이 좀 나와줘서 우리 주주분들이 그나마 좀 웃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전히 홀딩 포지션 유지가 합리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팔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HLB 오늘 종가 한 7만 8천 8백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계산하게 되면 7만 8천 8백원 기준으로 시총이 10.2조입니다 그러면 역사적 신고가가 거의 10조, 11조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앞 구간에서 과거 이슈 터졌을 때 그러면 10만 원일 때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10만 원일 때 시가총액이 13.05조 정도 나옵니다 10만 원일 때 10만 원일 때 13.05조 정도 나와주고요 여러분 이거 룰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시가총액이 4조원, 8조 이렇게 가는 종목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9조와 10조에 가실 확률이 높아요 이게 시가총액 1조원 애들이 2조원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2조원 가는 애들은 굉장히 쉽게 탄력을 받아줄 경우에는 5조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5조원에서 또 이 허들이 생깁니다 근데 5조원에서 자리를 잡아주게 될 경우에는 이슈와 모빈탐이 붙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어요 10조원, 그러니까 즉 주가 2배죠 5조원 기준으로 주가 2배 올라가면 10조에요 10조가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10조는 옛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이자 유의미한 수치에요 근데 10조원을 돌팔한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와주게 되냐면 에코프로머티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머티라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지금 13.7조원입니다 13.7조원인데 이 가격 대비해서 고점이 거의 이게 한 30% 올라가 줬거든요 13조원 기준으로 그러면 13조원 기준으로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린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거의 17조원 가까이 가진 거에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신기하게도 10조원에서의 공방을 이겨내고 올라간 종목은 15조원까지는 굉장히 무난하게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통계 기준입니다 제 통계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11만원 주가가 11만원에 가면 시총이 14.4조원 14.3조원 이 되고 12만원에 가게 되면 시총이 12만원에 되면 15조 6조원이 됩니다 어느정도 내가 이거 뭐 20 이거 무조건 뭐 막 20조원 간다 30조원 간다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솔직히 진짜 끝도 없는 행복회로를 돌리시는 분들이 저는 정말로 정말로 공감하기가 어렵고요 개인적으로 HLB라는 종목을 봤을 때 안전빵은 안전빵은 13에서 15조원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안전빵이에요 그러니까 10만원에서 12만원 구간은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HLB 굉장히 좀 안전빵으로 올라가 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간 오면 안전빵을 추가하시는 분들은 분할메에 대해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거고요 내가 뭔가 아 나는 한 번 사는 인생 끝까지 홀딩이야 분할메도 없어 죽어 오자 가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15만원이 시가총이 19조 5천원 게 됩니다 근데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20만원이 너무나도 유의미한 수치예요 20만원 구간에서 자리 잡아주시면 되겠다 그럼 에코프로처럼 막 올라가죠 강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20만원이 시총 20만원 가게 되면 시가총이 26조원이에요 여러분 너무 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니까 그 정도 이상을 보시는 거야 여러분들의 꿈속이나 상상 속에서는 그러셔도 상관이 없는데 현실적인 매매를 할 때는 그래도 안전빵의 구간을 인지를 해놔야 되고 오버슈팅 구간을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총 15조원 이상부터는 오버슈팅 구간이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 투자주의가 걸릴지 투경이 걸릴지 그런 부분도 봐야 되겠다 만 현재로서는 그런 리스크는 좀 해소를 시켜가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10만원에서 11만원 언저리 갈 때 과연 HIV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고 그때 다시 한번 더 브리핑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가총액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20만원에서 W만 가도 52조원 확실한 거는 지금이 10만원 구간이에요 10조원이에요 10조원 근데 시가총이 10조원 언저리에서 이 정도의 거래량과 이 정도의 파워풀함을 보여준다는 뜻은 10조원 돌파하고 간다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지금 가격 대비해서 못 먹어도 업사이드 포텐셜이 30에서 50%는 어떻게 보면 안전빵 구간으로 있다는 건데 그 구간이 나와줬을 경우에는 안전빵만 챙기면서 분야매드로 하면서 갈지 아니면 비중축소를 해나가면서 갈지 아니면 죽어보자 하고 인생 한번 걸어보자 근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럼 다 인생 걸거든요 근데 인생을 건다 해서 수익률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이 정도 수치는 기억을 해두고 막상 이 가격에 도달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수급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는 많으셨고요 저희 허빈제TV도 주도주 체험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무료체험이 곧 100개예요 그리고 VIP분대가 동일한 종목으로 4종목 정도 여러분들께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중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깔끔하게 HLB 보고 왔습니다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는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